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21년 오전 시간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소통의 시간 깐돌이 형의 떠드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장은 열리지 않고 오늘은 그냥 휴장입니다 휴장 그냥 조용히 쉬는 날이에요 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뭐 휴일을 많이 맞이하고 있더라구요 연휴 연휴를 맞이하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막 다사다년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음 편하게 마시고 있고 아 이런 날은 한번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여러분들 또 내년에도 깐돌이 오빠하고 칸추리 형하고 한번 같이 열심히 한번 또 꾸주 사모으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서로 같이 협심하고 합심하면은 어떤 어려운 그 난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여튼 한번 우리 끈기를 갖고 한번 가보자고요 꾸주 사모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꾸주 사모 해 가지고 수량도 많이 모으고 항상 저는 그래 위기일 때마다 길어 생각해 위기 위기일 때마다 항상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직진 남이야 직진 남 제가 늘 강조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좋아하고 삼성전자만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다 보니까 삼성만 오직 붙어 잡고 있었어요 뭐 다른 종목도 뭐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삼성이 좋더라구요 삼성이 좋아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만 계속 줄곧 여러분들께 주구장찬 떠들어 된 겁니다 어 잠시 보니까 미국 소식을 한번 볼게요 그 뉴욕 증시는 2021년 최종 거래일이죠 최종 거래를 하루 앞두고 하라고 마감을 했어요 어 뉴욕 증시 보니까 다우지스가 전날보다 90.5포인트 내려 가지고 36,398.08로 마감을 했더라구요 다우전스 그리고 s&p500은 14.33포인트 내려서 4,778.73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24.65포인트 내려 가지고 15,741.56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을 해요 하락을 했고 이날 577이죠 1.577 557 557에서 추가를 했는데 어 다시 또 1.509 로 인전 하락을 합니다 어 얘들은 뭐 왔다갔다 자주 해요 금리가 왔다 들랑달랑 하면서 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바이오젠 여지 말 바이오젠 거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더라구요 이 바이오젠은 그 삼성이 바이오젠 인수를 추진 중이다 해 가지고 한국의 매체 보도를 이제 부인을 해요 부인안에 주가가 이제 7.09% 정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다 그 반도체 주는 약세를 보였어요 보니까 마이크론이 중국 내 코로나 그 확산으로 인해서 폐쇄가 이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경고를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38% 정도 하락을 해 버립니다 보니까 그 amd 도 한 2.10% 정도 하락을 마감을 해요 그래서 어 반도체주가 상당히 힘이 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라고 있습니다 cdc 여기에서 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요 크루즈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 그 주가가 이제 일찍 하락을 해버려요 어 노르웨이 도 한 2.6% 빠지고 그리고 카니발도 한 1.16% 정도 하락을 합니다 로얄 캐리비연도 한 1.12% 정도 하락을 하고요 그 미국 내 그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확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제재계 수혜주들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재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은 사망자 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 오미크론이 오히려 덜 위험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준 다행이죠 현재 보니가 월마트 0.3% 디즈니 0.68% 올랐고 항공사들도 좀 올랐네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한 1.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일부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펠로톤이 한 7.6% 줌 비디오가 4.79% 올랐고 메타도 0.4% 넷플릭스 0.2%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보니 애플이 좀 빠지네 애플이 0.66% 엔비디아 1.39%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한 1.46% 정도 하락을 합니다 MS도 빠지고 0.7% 정도 그리고 알파벳도 한 0.31% 빠지고요 백신주는 동반 상승합니다 화해자가 한 1.4% 정도 오르고 바이오엔틱도 한 6.7%나 급등을 해요 모더나도 한 1.5% 오르고 하여튼 미국의 주간 실업 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으로 감소를 했어요 다행히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노동 수요를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 노동부는 25일 기준에서 지난주 미국 전역에 접수된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8,000건 감소해서 19만 8,000건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는 시장 전망치 20만 6,000건을 하여하는 수치고 현재 경제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부족은 기업들이 강력한 시장 수위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기울이면서 인력 감축을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 실업률은 1969년 이래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중단해 가지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네요 하여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쪽에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텍사스 잘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보니까 하여튼 월간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타랠리 이후에 며칠간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기업들의 경제 환경이나 펀더멘탈 여전히 아주 매우 튼튼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거시적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측면에서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월에 S&P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원동력 중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가는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0.1달러 내려서 76.46달러고요 북해상 브랜트유도 0.07달러 올라서 79.30달러 금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온수당 9.6달러 올라서 1815.40달러 달러와는 강세네요 달러 인덱스 0.06% 올라서 95.98 하여튼 이렇게 미국은 나름대로 떨어졌지 떨어졌지 하더라도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원래 한 해를 잘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러다피아 반도체 종목도 쭉 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 1.38, AMD 2.1% 빠졌네요 마이크론이 좀 빠졌어요 한 2.37% 정도 중국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쭉 다 빠졌어요 보니까 TSMC도 한 0.8% 빠지고 퀄컴도 한 1.86% 빠졌습니다 브로드컴도 한 1.12% 정도 다 파란불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쉽지만은 반도체즈 떨어지고 이제는 1월 3일을 기약해야겠죠 1월 3일날 개장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올 한 해 동안 두려움과 설레임, 긴장 온갖 감정들이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힘들게 잘 버텨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멘탈 관리 잘하면서 앞으로도 잘 간직하고 좋겠습니다 미국 정신은 어느 정도 조정을 약간 받지만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 코스프리에 약간 커플링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 삼성주주주 분들 앞으로 더욱더 더 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나아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전 시간 편안해 쉬시고 나중에 깐추리형이 오후에 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